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오늘 아침 우리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분과 함께 철광석 철광산업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 기자도 갈 때 떡 좀 갖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떡 많이 갖고 오셨어. 감사합니다. 뜨끈뜨끈해. 쉬니까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저 권 기자는 떡보다 회를 좋아하더라고. 아 회를 좋아합니다. 가끔가다가 페북에 회를 올리면 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횟집을 또 맛있는 집을 많이 하시는군요. 한 군데 압니다. 동네에서. 아 그래요? 자 오늘은 철 얘기네요. 네 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발치강경제 홍보하게 해주셔가지고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네? 아 발치강경제? 네. 그게 하나 있었고 오늘 좀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 중에 오늘 쌍용차 채권 만기예요. 쌍용차의 채권 만기. 네 이 얘기가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정말 나쁜 상황으로 가면 쌍용차가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쌍용차. 아니 잠깐만 이게 지금 쌍용차 주주분들도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쌍용차가 원래 7월 달에 만기가 있었는데 그 HAAH라는 회사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거기랑 투자 유치한다 그래가지고 채권 만기를 연장을 해줬어요. 산업은행 대출을. 산업은행 대출이 한 900억 정도가 있거든요. 그게 오늘 만기일인데 대출 만기일에 보통 대출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쌍용차가 지금 그 정도 갚을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는 날인데 지난주에 외국계 대출이 조금 만기가 됐을 때 못 갚아서 연체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통 대출이 연체됐다고 해서 한 번에 디폴트로 가지는 않으니까 한 번에 망하지는 않는 거가 채권자들이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빚 못 갚으면 채권자들이 와서 막 차 앞딱지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추가적인 조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 채권자들이 다들 거기에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산업은행 대출이에요. 산업은행이 쌍용차를 도와줄 거냐 말 거냐가 오늘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산업은행 쪽에 연락을 했었어요. 만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방법이 없지 않냐. 그런데 쌍용차 쪽에서는 HAH와의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 투자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어디와 협상이요? HAH라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자동차 유통업체인데 여기가 쌍용차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협상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관측으로 보면 투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대출 연장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되게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쌍용차에게 운명이 달려있는 날이고 정부에서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쌍용차는 기간산업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거죠. 항공사나 이런 데는 계속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쌍용차 쪽은 지원을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산업은행 대출 만기일이라 조금 걱정이 돼서 뉴스를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쌍용차에 빌려준 돈을 갚아야 되는 날이 오늘이군요. 오늘이요. 그런데 갚을 돈은 없는 상태고. 갚을 돈은 없어요. 못 갚으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못 갚으면 법정과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좀 기다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지난주에 연락해봤을 때는 거의 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미리 뉴스를 전달해드립니다. 쌍용차 대출 만기가 오늘이라는 말씀, 오늘이라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철광석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철광석 얘기는 제가 좀 미리 전달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추세에서 마땅히 뉴스를 잘 못 잡고 있어서 우리가 한 3주 전에 하긴 했어요. 철광 담당 애널리스트 분 오셔서 잘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그때보다도 더 올랐어요. 그때부터 훨씬 더 급하게 올랐어요. 철광석이? 네. 3년 내 최고치인데 올해 저점이 82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152달러로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게 그때 한 3주 전 그 이후에 정말 급격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철광석 가격이 오른 게 약간 해운업이랑 비슷한 측면이 좀 있었어요. 이게 철광 글로벌 수요가 좀 줄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글로벌 수요가 많이 줄지 않았고 그리고 철광석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전 세계 철광 수요의 한 70% 정도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수요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잖아요. 그러면서 인프라 쪽을 확대하게 되면 철광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브라질 발레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광산 회사인데 거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조업을 못한 측면이 좀 있어요. 락다운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급에서 좀 차질이 생겨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게 가면서 철광석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발레 같은 경우는 올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생산 목표치를 3억 5천만 톤에서 3억 2천만 톤으로 무려 3천만 톤이나 좀 낮춰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철광 제품 가격 인상도 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최근 얘기만 전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철광 회사들이 7월에 2만 원, 여련 가격 기준으로 여련 가격 기준으로 7월에 2만 원 올리고 8월에 3만 원 올렸었거든요. 보통 가격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유통상, 일종의 도매 소매로 가는 그런 유통 쪽에다가는 가격을 보통 통보를 해요. 철광 회사들이. 그런데 여기서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자동차나 조선같이 큰 고객들하고는 협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쓰는 전략, 전술 아니면 그냥 어떤 일종의 관행 유통사 쪽에는 일단 통보를 해요. 가격 인상을 그러면 유통 가격은 대충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올라간 유통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 회사라든지 조선사한테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전체적인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도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가격도 올려야 되겠다라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번 달에도 3만 원을 올렸고 내년 1, 2월에도 또 올린다고 통보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철광 가격 인상은 계속적으로 내년 2월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내년은 자동차 판제로 쓰이는 내년이나 조선에 대한 후판, 조선에 들어간 두꺼운 판, 후판 같은 경우도 이 유통 가격 통보한 걸 기준으로 또 협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철광제 가격이 줄줄이 인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철광 회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된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철판 가격이라는 게 원자지 철광석 가격은 몇 10%씩 올랐다 떨어졌다 이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철판 가격은 그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보통 지난번에 철광석에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신 게 보통 원재력 가격 정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의 100% 원재력 가격이 연동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게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타이밍 때문에 스프레드라고 불리는 원자재 가격하고 판매 가격하고의 차이가 철광사의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벌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이런 시간적인 격차는 조금 생기는데 거의 연동이 돼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 유가하고는 많이 틀리더라 이거죠. 우리 국제 유가 할 때는 정제 마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제 마진.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철이나 비철금석 쪽은 거의 모든 원가 부담을 철광석을 원가에 재련 수수료를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재련사들은 재련 수수료를 받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철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철근이라든지 판재라든지 이런 거 살릴 별로 없잖아요. 거의 B2B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기름 같은 경우는 휘발유도 있고 그래서 B2C가 많은데 그래서 철광 같은 경우는 거기에 원료 가격에 연동이 돼 있는 경우가 연동이 딱 돼 있는 건 아닌데 대충 협상을 해보면 대충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철광 제품 가격으로 인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가격이 정해지게 되면 중국 가격을 거의 추종을 하게 돼요. 워낙 거기가 공급을 워낙 많이 하고 있고 수요도 많은 데라 중국 가격을 대충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좀 이게 생각보다 오래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지금은 사실 수요 회복이랑 공급 차질 때문이라고 어느 정도 가격이 설명이 됐잖아요. 철광 가격이 올라간 것이 이게 수요 회복과 공급 차질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브라질 발레가 철광석 생산을 좀 늘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중국 정부에서 안 그래도 공기도 안 좋은데 철광 회사들 너무 뿜뿜하지 마라. 매연 뿜뿜하지 말라고 하고 어느 정도 공급 통제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진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기대라는 게 누구의 기대인지 모르겠지만 철광 회사들이야 가격 비싸게 팔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호주하고 중국하고 요새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서 이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지난달 말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트위스터에다가 합성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호주 군인이 어린이를 살해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중국 대변인이 했던 얘기가 호주 군인이 아프간에서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책임을 촉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호주가 중국 인권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중국에서 니네도 아프간에 군대 보내가지고 민간인하고 포로 살해하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적극적인 굉장히 좀 적나라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호주의 총리도 무슨 가짜 사진을 올려서 외교부가 대응을 하냐. 역겹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인 욕설을 써가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게 호주하고 중국 갈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사드보복 때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아요.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대놓고 원색적인 욕설을 써가면서 싸우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한 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미국에 제일 친한 친구들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보통 백인들이고 이 파이브 아이즈, 룬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정보기관 간 협상이 돼 있어요. 여기서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의 기밀네트워크로 접속이 가능한 국가들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정원이 CIA 정보를 볼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친한 국가들이에요. 다섯 가지 눈이라는 건 아무래도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랬더니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눈이 다섯 개든 열 개든 중국의 인권을 침해하면 눈가를 뽑아버리겠다. 이게 공식 성명에 나온 얘기입니다. 눈을 뽑는데요? 네. 정풀 앞에서 눈 얘기는 좀 조심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실제로 이게 원래 2018년에 화웨이 제재에 호주가 동참을 하게 되면서 하기가 조금 안 좋아지긴 했는데 정말 안 좋아지게 된 건 올해 4월이었어요. 호주 총리가 좀 총대를 매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 4월에 코로나19 문제가 좀 생기니까 발생 원인에 대한 국제조사가 필요하다. 이게 중국이 일부러 뿌린 거 아니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호주 총리가 받아가지고 굉장히 세게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호주 대사가 그러면 우리가 호주산 농산물은 왜 먹니? 라는 말을 하면서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렸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중국 관영 매체가 뭐라고 그랬냐면 호주는 중국의 신발 밑에 씹던 껌이 붙어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발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껌을 좀 문질러줘야 된다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호주 공영방송에서는 중국인이 나오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중국애들은 곤충, 쥐, 머리카락을 요리에 사용한다. 아, 그거 부모하죠. 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좀 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 군사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쿼드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인도, 일본 그리고 호주가 같이 참여하는 쿼드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호주하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교역을 훨씬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호주가 13년 동안 쿼드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군사훈련에 동참할 정도로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서 이제 무역전쟁이 이루어졌는데 호주하면 제일 많이 파는 것 중에 하나가 소고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중국이 호주 최대 소고기 수출업체로부터 수입 전면 중단을 얘기했고 면화, 랍스터, 석탄, 구리 등 호주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통관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그때 사드보복 때 생각하시면 한항령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식적으로 이런 무역전쟁을 하고 있고 호주산 보리에다가 76%, 와인에다가 200%가 넘는 반덤핑 과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와인을 연간 1조 원을 마셔요. 호주산 와인 요즘 그게 싸졌죠? 네, 많이 싸졌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 건데 1조 원의 수를 먹었다는 건 반덤핑 과세를 200%를 물리겠다는 건 3조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무역을 못하는 상황까지 된 건데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철광석이었어요. 중국이 필요하니까? 네, 중국이 수입하는 철광석의 60%를 호주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관세를 물리게 되면 이게 한 65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본인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30% 정도가 브라질 발레에서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레가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멀고? 네, 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기다 관세를 매기게 되면 굉장히 중국도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호주 같은 경우도 호주가 수출하는 철광석의 80%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건들게 되면 두 나라 다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최근에 중국 철광석 가격이 좀 인상된 것에 과연 자연스러운 흐름이겠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좀 최근 얘기인데 그동안 철광석 가격이 오른 거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있었고 중국하고 호주하고 갈등을 빚고는 있지만 그래도 철광석은 건들지 않겠거니라는 어떤 서로 간의 안목적인 신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철광석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야,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액션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중국 강철공업협회가 호주 최대 철광수출업체로 꼽히는 리오틴토하고 화상회의를 열어서 야, 니네 좀 공급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올릴 이유가 있어? 라는 어떤 시그널을 하나 보냈고 중국이 호주한테? 네, 최대 수출업체하고 회의하니까 리오틴토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죠. 이게 정부를 상대로 정부끼리 다이다이로 붙은 건 아니고 업체들의 대표, 그러니까 줄국 강철공업협회 협회가 최대 어떤 광산업체에게 야, 니네 좀 가격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라는 불만을 제기했고 지난주예요, 지난주 지난주에는 또 다른 대형업체, 한 2위 업체 정도 됐는데 BHP라는 업체에다 또 회의를 열어서 야, 니네 좀 가격 문제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의 협회라는 데가 사실 정부나 협회나 큰 차이가 없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의심하고 있는 게 야, 니네가 지금 생산량을 일부러 줄이고 있는 느낌이 있어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너네 지금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그거는 호주 정부를 상대로 했던 거고 이게 또 협회가 감독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 철강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정부를 향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사실 협회가 정부를 향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 걸 공개적으로 표시를 한 거는 뭔가 중국 정부가 가격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협회가 공식적인 설명을 발표한 걸로 다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다른 상품거래소 이게 중국의 어떤 선물거래소인데 상품선물거래소인데 여기에 투기 수요가 더해져서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면서 여기서 왜 그럼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라고 보니까 이게 중국이 한 140억 달러 규모의 석탄 와인 목재 숙류의 수입을 제재를 하고 있는데 한 15조 원 정도, 16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호주 물건에 대해서 수입 제재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돌아가서 보니까 네트를 맞춰보니까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서 수입 제재한 거를 상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제재를 해서 중국이 호주가 돈을 못 벌도록 어느 정도 제재를 해놨는데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수입 제재한 효과들을 다 상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거 퉁쳐버릴 수 있을 정도로 철강제 가격이 올랐다? 네, 그러니까 거시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호주가 중국의 제재로 인해서 무역의 피해를 본 게 별로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좀 목소리가 호주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게 우리가 맨날 중국한테 저렇게 욕먹고 수입 제재 당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철강석을 실제 무역 전쟁의 무기로 쓰자는 목소리가 호주 내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빡쳤네? 네? 호주 사람들은 빡친 거야? 빡쳤죠 거의 전면전 분위기로 가는 건데 호주도 우리는 은근히 평화를 사랑하고 예를 들면 거기 먼 걱정이 있겠어서 그러지만 굉장히 그쪽에서는 패권주의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리고 호주의 상원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중국이 호주산 수출품에 관세를 매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하는 철강석에다 세금을 부과하자 그리고 그 세금을 부과해서 얻어진 수입을 가지고 무역 전쟁에서 손실을 본 산업에 지원을 하자 그게 그 얘기네 아까 그 얘기 아까 있던 거는 거시경제적으로 네트를 맞춘 거고 이 상원위원이 했던 얘기는 공식적인 개정을 만들어서 무역 전쟁의 장기화를 대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철강석의 어떤 수요 공급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약간 뉴스들이 좀 복잡해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럼 여기서 어떤 효과를 볼까를 보다 보니까 이게 호주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세 곳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작은 플레이어들 적은 소수의 플레이어들하고만 하고 있었는데 올해 중순쯤에 인도를 네 번째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가 단기간 내로 개선이 되지 않거나 미중 관계처럼 이게 초장기화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수출처를 넓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국가인 인도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좀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호주랑 교역을 넓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서 끊기고 있는 수입, 수출선을 우리나라를 통해 무역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호주가 생각보다 한국에 대해 굉장히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사람들한테 한국을 물어보면 보통 북한이나 김정은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 얘기는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떤 포텐셜이 되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서 내년이 한국과 호주 수교 6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이거를 우리에게 기회로 한번 이용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일단 철강 가격이 빠른 시일 내로 잡히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굉장히 자동차 업계에 타격 많이 입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좀 덜 입으면서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거의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판재류, 내년에 판재류 같은 경우가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좀 있고 최근에 중국 아까 얘기 드렸던 가격 선물 시장, 다른 선물 시장에서 상품거래소에서 지금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 증권감독,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전화통화를 위해서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거래량을 제한하고 거래보증금을 상향하는 조치가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일이니까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선물거래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는데 기존에 0.001%에서 0.001%로 10배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개입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는 거고 이게 JP모건 같은 경우도 지금 철광석 가격 전망치를 작년 2021년 기준으로 105달러였는데 126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미 더 이걸 넘어가긴 했지만 앞으로 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JP모건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만만치 않다 그리고 22년 전망치도 91달러에서 110달러로 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위로 올렸다는 게 중요한 건데 22년까지도 올린 거 보면 이 갈등이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호주의 광산에 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나마라도 비벼불 여지가 좀 있긴 한데 중국과 호주의 갈등 국면은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안 좋은 뉴스로 전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은 어느 정도 맞춰가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되게 되면 좀 죽는 게 있고 여기에 따라서 플레이어들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통상적인 문제 중국과 호주의 갈등 문제는 언제 어떤 뉴스가 발생을 해서 터질지를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호주의 태풍이 와가지고 항구를 사용을 못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수출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요 필바라 항구가 태풍 때문에 락다운이 된 일이 있어가지고 기후변화도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변수인데다가 여기에 통상 문제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인데다가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바이든이 당선된 것이 또 호주와 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트럼프는 다이다이로 중국에 가서 붙었었는데 바이든은 국제 공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없으니까 좀 더 나아지겠거니가 아니라 나머지 우방국들이 중국을 압박하는 힘은 더 강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철강산업에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또 오래가는 스타일이잖아 뭐 좀 빡치거나 뭐 뒤끝 뒤끝 장렬 호주랑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이르다라는 명언을 남겨놨던 천천히 10년 동안 복수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이거의 어떤 여파이자 우리에겐 약간의 호재로 게임의 판호가 나온다거나 이런 일들에서 게임주가 급등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무역전쟁의 어떤 방향을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미리 좀 상의 좀 했으면 우리가 좀 알려줬을 텐데 우리 엄청 당했잖아 아까 뭐 직접적으로 액션 솔직히 얘기 안 하면서 하는 게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응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한 적 없는데 이게 더 진짜 빡치는 거지 그게 왜 빡치냐면 원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치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거 풀을게요 그러면 원복이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공식화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원복이 안 돼서 사실 그때 우리나라 마트 같은 경우는 다 철수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도 많이 죽었고 게임도 많이 죽었고 그래서 어쨌든 틈새를 잘 공략하면 게임주 같은 경우도 지금 수혜를 입는 것도 있으니까 뉴스를 잘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당구 많이 치나 봐요? 한순이 기자 당구요? 네 계속 다이다이 그러길래 아 오늘 어떻게 대다이 한번 해? 1대1로 자 오늘 철광서 가격의 최근 급상승 배경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을 둘러싼 힘의 논리 같은 것들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호주도 사실 힘이 있는 나라죠 아쉬울 거 없다 이거지 우리도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글쎄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네요 우리나라 잘 모르는 건 좀 섭섭하네 우리가 호주 쇠고기를 얼마나 많이 사먹고 있는데 좀 섭섭합니다 예전에 아웃백 그거 참 많이 먹었네 아웃백 스테이크 미국 브랜드입니다 호주 거 아닙니다 그런가요? 예 느낌은 호주 느낌인데 그런데 호주 그룹을 그려놨어 그 저 캥거루 캥거루도 그렇고 무슨 있잖아 무슨 마운틴이야 뭐 아 그래요? 네 자 하여튼 호주 관련된 이야기 좀 저희가 들어봤고요 자 권수 기자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떡 좀 갖고 가세요 예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